5대1 2대2 2대2 3대3 5대1 4대1 4대1 5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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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가라 내 다리야 조개를 넘어간다 강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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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내 다리야 조개를 넘어간다 우리가 자기완성 다운할 수가 있나요 노래 눈물 지고 풍겨 지고 손박스로 반영해 주시기 바랬습니다 손박스로 반영해 주시기 바랬습니다 손박스로 반영해 주시기 바랬습니다 네 이어서 최규진 회장님의 개회에서는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경 금정향회 제33차 정기총회 겸 회장 위치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걷기 대하여 경계 오늘은 멀리서 오신 분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박수 박수 그리고 레비는 접수처에서 접수된 회장님을 소유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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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금정변장 이인종변장 이인종변장님을 소개합니다 송성수 문채윤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용택 이장반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조금 약합니다 박수 차별수 금정변장 정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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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팬 금정면 강호회 부의장 김봉채 기업께서는 평소의 강호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솔선소마여 쌍가압이 풍락해서 농민들이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금년에 들어와서는 겨울 가뭄이 들어서 이태마이크로 네 한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정전학교 공영 Goodbye 총농창의 회장 유재록입니다 제가 최규진 회장님 향회 회장님을 하고 우리 의사원 그분 박수 유세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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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주세요 621번 팬들의 고통으로 이번에서는 2차 합 jadi 우리 사회 crp 김영 Anglo 위약에서는 평소 도전한 임원당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였는 바 이에 회장 휴대장을 드립니다. 2023년 1월 7일 재정금정회의 당회 회장 재교직.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테이블에 앞에 있는 잔들을 다 가득 채워서 우리 건배사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신임 회장님께 바이크 좀 부탁드리세요. 자 전에 계신 우리 네이빙 여러분 앞에 있는 잔에 물이나 음료 솔로 잔을 가득 채워서 건배사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회장님 건배사 네. 음병 사무엘을 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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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! 아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이별 그 이별의 꽃으로 아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자, 음악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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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음악 부탁드립니다.